음악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발표는 아름다운 재단 공모사업에 대해서 변화사업국 정경훈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경훈 국장님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에 비해서 저희 자료는 굉장히 심플해서 빨리 가신 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들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짧게 설명드리면 저희 아름다운 재단은 2000년 8월 설립이 된 재단이고요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의 출연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의 기부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재단입니다 저희는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하라는 미션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다양한 시민들의 1% 나눔을 통한 재원 마련 또 여러 가지 이슈성 캠페인들 또 고액 기부자들이나 기업들의 어떤 맞춤형 기금 조성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의한 재원 조성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원 사업은 현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꿈꾸는 다음 세대와 사회적 돌봄 변화의 시나리오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이나 교육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사업에서 꿈꾸는 다음 세대 영역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이름에서도 나와 있지만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사업은 자발적 여행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여행을 기획함으로써 또 기획한 대로 여행을 체험해 보므로써 스스로 생활에 나가는 힘을 기르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13세에서 18세들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로부터 공모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총 15개 단체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획 부분에서 11개 단체는 협력기관인 트래블러스 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비기획 부분 공모를 통해서는 국내 2단체, 해외 2단체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 금액으로는 최대 그룹당 350만 원, 해외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상으로는 3월에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원 규모나 일정들은 다소간 저희 사업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들을 가지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를 실천해서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반학교 또는 대안학교에 재앙 중이거나 탈학교 홈스크린 등을 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금 관리나 아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실 지도교수나 멘토 1인을 구성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모듬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듬별로 연간 사업비 200여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3월 정도에 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특기적성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아동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특기교육을 통해서 정서함량 지원이나 본인의 특기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40단체 정도고 단체당 25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으로는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3월에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특기적성활동 지원 사업이 아이들 개개인 혹은 공통된 특기적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해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문화체험활동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어떤 문화체험활동들 가령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50개 단체에 단체당 250만 원 규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로 개인지원 사업들이긴 한데요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에 고등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학비 면제를 받지 않는 차상위 150% 이내 가정에 고등학교 신입생들 또 실질적 소녀소녀가정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여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선정된 장학생의 졸업식까지 매해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입생에게는 교복비 30만 원을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을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 협의회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교복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신입생들 교복 지원하는 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170% 이하 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들 대상으로 해서 동절기, 하절기 교복을 별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은 매년 초에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육시설 퇴소 거주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 또 복학 희망자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매년 총 25명 정도로 선발해서 학기당 450만 원 이내에서 교육비 실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동자립지원단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 어학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지원자들 중에서 단기 어학연수 기회가 필요한 대상들을 매년 5명 선정을 해서 1인당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휴된 기부 기업과도 연관을 해서 여름방학 기간 중간에 캐나다 단기 해외연수 실비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재단 장학지원 대학생 중에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어학연수 외에도 기타 직업과 관련된 연수나 연수나 여행, 적성 개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개발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명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돌봄 분야입니다 사회적 돌봄 분야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영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 생계비 지원을 통해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4가지 항목에 해당되시는 대상 어르신들을 매년 100여 명 선정해서 3년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매년 10월 공모 형태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입니다 학년기 장애아동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해서 신체능력이나 잔존기능 향상을 통해서 학습이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청소년에게 기립보조기구, 이동기립보조기구, 보행훈련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해서 필요한 기기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간 총 154명 정도고 기구나 또 특성에 따라서 다소 다르긴 하지만 1인당 평균 한 210만원 정도의 규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여성과장 건강권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 과장들을 예방적 건강건진과 질병 발생 시 치료까지 지원함으로써 근로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4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한부모 여성과장들 대상인데요 만성질환이나 기질병자 등 치료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받지는 않고 있고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상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활동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무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총 200명 대상으로 해서 종합검진비와 발생할 시에는 정밀건강검진비, 수술치료비 지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대전여민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낙상예방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들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매년 총 200여 명 대상으로 해서 19개 품목 중에서 4개 품목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봄에 공모를 해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파트너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소득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연구임대나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년소녀가정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매년 100세대를 선정해서 체납비를 포함해서 선정 후 1년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9월에 공모가 나가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파트너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어르신 국배달 지원사업입니다 홀로사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겨울철 국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 유지와 또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적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천여 명 규모로 해서 동기기간 동안에 총 16회 정도 따뜻한 국배달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노인복지관협회와 함께 가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들이 창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천만원 이내에 신규 창업을 위한 자금 대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창업 컨설팅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사후관리나 법률자문들의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2월, 5월, 8월 혹은 10월 정도까지 한 해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단체로는 대전여민의 커뮤니티와 경제, 광주 북구 희망지역자활센터 부산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소미 자금승결살리기 이른둥이 지원사업입니다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이른둥이들에 대한 입원, 제2번,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원치료비와 제2번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발생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활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하 반기로 나뉘어서 3월과 8월에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 이른둥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이른둥이들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입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일반 비영리 단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체적인 어떤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역으로 다양한 공익활동들을 포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먼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인데요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민참여 소통에 기반한 사업으로 국제연대나 지역 시민자치 소수자운동 또 대한 컨텐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로서는 매년 한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 및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최장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3년간 최대 2억원 규모 내에서 운영비및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후 매년간 연석지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연석지원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에 공모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프로젝트 사업들 행사나 캠페인, 출판, 제작, 교육, 연구들을 포함한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사업비 그리고 활동기자재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 단체는 프로젝트당 최대 500만원 규모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매월 3개 단체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입니다 프로젝트 A는 앞에서 계속 변화의 시나리오 영역 전반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표시에 나오는 공정화 국제연대부터 시작한 이 4가지 분야에서 3년 이하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 신생단체의 설립부터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신다면 이 사업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향후 3년간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단체는 1년간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매년 5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9월에 지금 공모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B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프로젝트 A가 3년까지의 중장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B 사업은 단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1년 이내의 단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별 단체에서 사업계획시 마련한 계획에 따라서 차년도의 활동에 대해서 2천만원의 연간 사업비 지원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매년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례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비특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인활동과 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주로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미 기 존재하는 단체 중심들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비특별 지원 개인활동과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이러한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개인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매년 3개 네트워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별로 연간 최대 2천만원 이내의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지금 공모가 돼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활동과 재충전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이 휴식을 가지고자 하거나 혹은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속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 규모는 휴식 부분에서는 매년 10팀 10팀이라는 뜻은 개인이 지원하실 수도 있고 어떤 개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팀 단위 그룹 단위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년 10팀 지원을 하고 있고 해외 연수도 10팀에서 총 20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규모는 그룹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과 연수 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휴식과 연수를 혼용해서 신청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휴식은 푹 쉬시라는 측면에서 휴식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받고 있고요 연수는 해외 연수 파트로 신청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매년 3월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특별지원사업인데 인프라지원사업입니다 비영리 공익단체들의 사무환경 개선이나 때로는 특정한 기자재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1개 단체당 500만원 이내에서 필요한 기자재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20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4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게 주로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저희 재단에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공모가 아닌 형태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들과 연구 교육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정경훈 국장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혹시 아름다운 재단의 소규모 지원사업 예예 우리 마이크 좀 준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각 분야별로 좀 발표를 해 주셔가지고 네 좀 질문이 있는데요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과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친구들이 있는 이용시설이거든요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내병변 친구나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인지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 장애라고 분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지 그 대상이 되는지 좀 확인받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저희도 이 분야 관련해서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 활동보조인이라든지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가적인 예산 편성까지를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답변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 두 사업에 신청하신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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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